국정감사 국민들을 바보로 봤으면 참석을 안 한 것은 고소하고 심지어 폭탄주 회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회의 출장도 명백히 꼼수 출장입니다. 과거에 세계올림픽 도시나 스포츠 스밋에 대한체육회 참석 여부를 살펴보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그것도 체육회 대리급 직원이 참석한 그런 행사입니다. 명백히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출장입니다. 그리고 보린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는 게 있었던지 출장비를 개인 사비로 갔는데 개인 사비로 간 최초의 대한체육회장의 출장입니다. 지금 아마 국정감사팀 조사한 결과하고 저희 윤리센터에서 조사한 저희들한테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아직 못 받아 봤어요. 그거 보고 지금 말씀처럼 아마 징계의 요구를 저희한테 할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장은 저희들이 업무 정지는 시킬 수 있습니다. 직무 정지 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직무 정지를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